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조용하기만 한 이 마을엔 사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용주꼬리라 불리는 이곳은 한때 성매매의 심장이라고 알려졌을 정도로 윤락가가 밀집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때 주둔한 미군부대를 대상으로 영업했던 업소가 한때 500여개가 넘을 정도로 번성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윤락가가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그 아픈 흔적들은 마을 곳곳에서 아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한때 어둠이 깃들었던 이 지역 영혼구원을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는 김인철 목사 19년째 이 지역 다음 세대를 보고만에 세우기 위해 아동센터를 통해 아이들을 품고 있는데 오늘도 아내 김연자 사모가 동역하고 있다 특히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기에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다니는 것을 중요한 사역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차가 많아졌잖아요 도로가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모들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데리러 가죠 그게 부모한테도 그렇고 또 아이들의 교통문제도 그렇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사고가요 어느새 차 안은 아이들로 가득 차고 아이들 하나하나 자식처럼 여기는 김연자 사모와 아이들과의 특별한 교감도 시작된다 그렇게 파주시 구석구석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열매맺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부모들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특히 방학이면 집에서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동센터는 그야말로 이렇게 아이들의 쉼터가 되는데 밥벌이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저학년 때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있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내는 것 같아요 특별히 대단한 수업은 아니지만 학원을 가기 힘든 형편의 아이들을 위해 이곳에서는 매일 보충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18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 김인철 목사와 김연자 사모도 거의 전문교사 수준이 됐는데 제일 친한 색으로 이렇게 산의 호떼기를 표현한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이 글에서 찾아서 한 글자로 써봐요 그렇지 잘 찾네 연초에는 예비로 하고 학년 중에는 월호로 해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픈 김인철 목사가 오늘도 또 뭔가를 준비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선 이 땅의 모든 것이 즐거운 교구가 되고 또 Add Pour Space 우리도ASS 네 똥이요 장수 풍태리 중이요 만져본 적 있어? 네 아니요 직형 반져봤어요 직형 만지고 있던데 처음 만져보는 거 아니야? 네 처음은 맞져보는데 지금 맞제보는데 저등학교 때는 제일 나이를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저 6살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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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리고 10살짤때 6살짤때 대아리고 1999년. 쉽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이곳 파주에서의 개척 사역을 시작한 김인철 목사. 지역 특성상 어려운 아이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곳에서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시작됐는데. 5학년짜리가 3학년짜리 수학을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밑받침도 틀리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을 공부를 시키자고 해서 그리고 또 이것도 전도 기회로 삼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더 공부도 가르쳐준다 부모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작한 거죠. 이후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나자 김인철 목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센터 자격을 획득하고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소외된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을 돌보며 보금의 통로로 삼게 됐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느새 집보다 열매맺는 교회의 이 아동센터가 최고의 배움터이자 놀이터가 됐다. 이렇게 아이들이 아동센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김인철 목사는 또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틈틈이 아이들의 가정까지 살피고 있다. 아동센터에 다니는 자녀를 통해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가정인데 심장 육종암과 싸우고 있는 이수연 집사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김인철 목사는 이렇게 자주 방문해 이 가정을 위로하고 있는데 그런 김 목사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수연 집사 부부에겐 큰 힘이 되고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교구니까 또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좋게들 말은 하고 표정들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도 좀 그래도 마음이 좀 여유가 놓여요. 목사는 제가 사모님이 항상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또 우리도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 주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살려주시겠지 하고 항상 저희가 힘들 때는 먼저 달려와주셔서 손 내밀어주시고 저희 아이들 데려가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먹여주시고 데려다주시고 저도 부모지만 부모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가식이 많으면 근데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파주 처음 온 8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환경 같으세요. 그나마 일세니까 목사님 옆에서 지켜주실 사진이 편히 애들을 봐줄 수 있고 그렇게 옆에서 감동도 해주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악한 병마에 쓰러지지 않길 그래서 온 가족이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김인철 목사는 간절히 기도한다. 굳게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시간시간도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한 명도 자족을 안 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김연자 사모를 중심으로 아동센터 저녁 준비가 한창이다. 매일같이 서른 명 가까운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섬기는 김연자 사모다. 김연자 사모의 정성으로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며 또 오늘도 모든 피로를 잇는 김연자 사모다. 이렇게 오늘도 파주 열매맺는 교회에 열매맺는 아동센터 아이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몸과 마음과 지혜가 쑥쑥 자라고 있다. 바로 일과를 마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김인철 목사 내외의 중요한 사역인데 김인철 목사와 김연자 사모가 매일같이 이렇게 아이들의 이동에 특히 더 온맘을 다해 신경을 쓰는 데는 깊은 사연이 하나 있다. 마음속 깊숙이 숨겨두고 꾹꾹 눈물을 삼켜온 그 사연. 김 목사 내외의 사역을 가장 많이 도와주던 큰딸 예지가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큰 딸이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정말 뭐 맛도 없고 살 맛도 안 나고 막 그냥 뭐 사람들이 미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있겠더라고요. 마음이 막 그냥 뭐 일동치고 막 그냥. 그리고 그때 받은 큰딸의 피값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김인철 목사 내외는 당시 월세로 사역하던 현재의 교회 건물을 구입했고 교회와 함께 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 딸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니까 저 아이들이 소중해요. 소중하기 때문에 가고 어쩌면 그 소중함이 언젠가 제가 자리를 누울 때까지는 놓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빛을 알고 저보다 더 소중한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알고 그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길이 별로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도 김인철 목사와 김연자 사모에게는 아동센터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키우지 못한 큰딸이 되어 하나님 주신 다음 세대를 보고만에 세우고 있다. 토요일인데 아동센터 안은 여전히 아이들로 북적인다. 특히 아이들이 평소보다 들뜬 이유는 나들이를 가는 날이기 때문인데 네 알아요. 모욕탕이랑 볼링장 가요. 볼링장 먼저 가요. 아동센터를 토요일에 여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 토요일마다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까지도 아이들이 항상 오네요. 네. 아무래도 막거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토요일날도 아이들이 한 끈을 쉬고 이렇게 와서 보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토요일까지 오면 힘들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힘들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게 방금으로 토요일날이 오면 이제 주일날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싶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또 이제 토요일에 보냈기 때문에 주일날이 이제 부담받고 보내줄 때도 있어요. 잘 보내달라고. 특별활동이 있는 날이면 이곳엔 두 개의 표정이 생긴다. 신나서 들뜬 아이들과 뭔가 걱정스러운 김목사 해외. 바로 차량 문제 때문인데. 아이들이 많아 한 번에 움직일 수 없어. 결국 일부는 대기한다. 매번 15인승 중고 차량 한 대로 이렇게 세 번씩 왕복해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을 막 빼면 10명을 태워야 돼요. 저 하나한테 11명을 태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21, 28명 오면 이제 요새는 인원시초대로 하면 세 번도 움직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냥 두세 번 이렇게 끝나는 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고민이 있고 좀 큰 차가 있으면 좀 먼 데도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거를 지금은 못할 때가 마음으로도 그렇고 못할 때가 많아요. 현실적으로도요. 우여곡절 끝에 모두가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침을 못 먹은 아이들이 많아 식당부터 찾았는데 배가 고파서인지 기분이 좋아서인지 음식이 나오자마자 아이들의 손과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특히 오늘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칼국수 어른들이 먹을 1인분의 양을 매번 더 끈이 해치우는 아이들이다. 조개가 맛있어요? 네. 조개가? 네. 조개가? 얼마큼 맛있어요? 맛있어요. 많이요. 많이 맛있어요? 네. 많이요. 하늘처럼 땀 찌러도 더 맛있어요. 면이 쫀득쫀득. 더 크다. 더 크다. 특히 집에서 식사를 잘 챙겨 먹기 힘든 아이들의 상황을 잘 아는 김인철 목사. 배고프다. 목욕할 때. 그러면 안 돼. 배고파서. 아이들을 먼저 챙기느라 본인의 식사는 늘 뒷전인데 오늘도 자신의 몫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야 말았다. 아까 애들이 이제 칼국수도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도 선정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식장을 나가니까 한 번 먹고 오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또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상황은 김연자 사모도 마찬가지. 나들이 떼면 이제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의뢰에 서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다. 아니, 괜찮아. 이게 습관이 돼서. 아니, 식이라면 항상 이렇게 좀 먹고 싶지 않나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있어요.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는 소화를 시킬 차례. 식당에서부터 다시 왕복 세 번의 차량 이동을 하며 김인철 목사와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오늘 나들이의 하이라이트. 볼링장이다. 김인철 목사 내외 덕분에 자주 다녀봤기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거침없이 공을 굴리러 나서는데. 뭐, 아직 실력은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 마음만은 국가대표다. 민수가 저 3번인데 9점 쳤어요. 9점이에요. 저가 2등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김인철 목사 내외의 품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즐기며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꿈을 키워가길 김인철 목사는 소망하고 있다. 저도 이제 어려운 과거를 지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동네에도 교회가 10몇 군데가 있지만은 주1학교 하는 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 오빠는 주1학교를 안 한다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동들을 하면서 다음 세대라는 걸 바라보게 되죠. 저 아이들이 없으면은 교회의 미래도 희망이 없잖아요. 저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의 기둥도 되고 일꾼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또 저에게 자라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일꾼도 되잖아요. 기둥들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한 주일 아침. 이 파주 지역 주변 다른 교회들과 달리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진다. 주의 영광을 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의 도해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이어지는 김현숙 사모의 메시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이들은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아사세를 만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동생의 성년을 사셔요.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아동센터를 통해 전도돼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굳건히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길 김현자 사모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파주의 열매맺는 교회에서는 아동센터를 찾아 이곳에 발을 내디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열매맺는 교회는 아동센터를 통해 지역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품고 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마음속 깊숙한 슬픔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으로 여기고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품고 있는 김인철 목사와 김현자 사모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역하는 그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한다.